비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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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리라는 브랜드의 개인용 공기청정기를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소비자분들에게 좋은 제품을 보급하기 위해서 3명의 인력으로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인 저는 주로 아웃라인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제품을 기획하고 있고요. 나머지 두 연구원들은 제품의 회로라든가 기능성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는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저희 큐리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기존에 실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기청정기들은 실내 전체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아니면은 상시로 계속 가동을 시켜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큐리는 글자 그대로 개인용 공기청정기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큐리를 할 때 실내 전체를 정화시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소비자들의 호흡방경 내에 있는 공기를 청정시켜서 바로 가동특시 공급하는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서 여러가지 실내, 실내의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요. 차량용 공기청정기, 유모차 공기청정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저희 큐리는 공기청정기의 생명인 필터 성능은 올리고 다음으로 유지관리비는 내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소비자들에게 공부하면서도 필터 개체로 인한 유지비를 없었습니다. 티필터를 적용하여서 필터가 어느정도 오염이 되면 진공청소기로 뒷부분에 있는 먼지만 흙차게 내고 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큐리는 다른 공기청정기와 다르게 필터를 개방시켰습니다. 개방을 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향수 같은 본인이 좋아하는 향을 뒷부분에다가 살짝 뿌려주면 본인만이 발산할 수 있는 개인용 방향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청정기 바람이 나오면서 원적외선이 함께 나오게끔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적외선은 저희들 피부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공기가 나온 것과 더불어서 원적외선이 함께 방사되어 소비자 여러분들의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큐리가 출시되면서 베트남 쪽에서 협약을 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허치민에 있는 케이브릿지라는 회사하고 이번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MOE 협약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 제품이 베트남에서 출시되어가지고 판매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뷰플쿠리아는 이 퀴리 출시를 기점으로 해서 좀 더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감색적인 제품을 제작하여 매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꾸준히 제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뷰플쿠리아 하면은 큐리, 큐리하면은 공기청정기 그런 브랜드로서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센터 센터